일리노이즈에서 한 엄마가 딸의 아기를 대신 임신의 화제입니다. 51세의 줄리 러빙은 딸 브레나 로그드의 아이를 대리 임신하고 있습니다. 딸 로그드는 여러 차례 유산을 겪었고, 이에 러빙이 딸의 대리모가 되겠다고 자원을 한 것입니다. 고민 끝에 로그드와 남편이 체외 수정을 한 후 아기를 러빙이 대리 임신, 현재 임신 9개월 차로 11월 초 태어날 예정입니다.